알로아! 안녕하세요 제로아들 채링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분들의 신곡인 Birthday Dance Tutorial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티 안무를 보고 땄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알로아! 저희가 처음에는 포즈를 잡아줄 건데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끔 하고 왼손 앞에 오른손 해장 뒤에 이렇게 들어준 다음 그대로 왼쪽 중심 오른쪽 뻗어줄 건데요. 이때 골반 빠집니다. 왼쪽으로 빠지면서 포즈 잡아주시고 시선 왼쪽 보고 있다가 반주가 이렇게 쭌쭌쭌쭌쭌쭈루루루루루 예! 이렇게 나올 건데 예!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6, 7, 8 예! 그대로 이 양손을 옆으로 쳐주면서 내려갑니다. 중심 오른쪽으로 바뀌어요. 예! 하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세워줘야겠죠? 1! 오른손 이렇게 1 세워주시고 2!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3로 올 겁니다. 1! 2! 3! 위에나 쿵 짠으로 올 건데요. 자, 이때 왼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1! 2! 3! 하면서 닫으면서 오른쪽 무릎 안으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착착으로 옆으로 퉁퉁 칠 거예요. 이때 다른 멤버들은 고개를 쿵쿵 이렇게 돌리거든요. 쿵쿵 해서 저희가 오른손으로 조절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쿵쿵 하시고 그대로 이 양손을 반대로 또 돌려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왔잖아요. 반대로 툭 내릴 건데 중심도 왼쪽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손 오른손을 왼쪽, 오른쪽, 왼쪽 1 만들 거예요. A, 2, G, 탑 하면서 자, 이거 할 때 오른발을 볼 때 A, 2, G, 너를 자, 그리고 어깨를 자, A, 2, G, 너를 하면서 골반 왼쪽으로 빠졌다가 왼, 오, 왼으로 올 겁니다. 다시 A, 2, G, 너를 위한 자, 이렇게 옵니다. 다운된 상태에서 A, 2, G, 너를 위한 이 순간 자, 어깨 오른쪽 어깨 디레인 상태에서 왼, 오, 왼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 간주 C, 7, 8 예 원, 투, 쓰리 따란 착착착착착 슈욱 A, 2, G, 너를 위한 이 순간 착 하면서 오른손, 입술 왼손, 허벅지 두시면 돼요. 포즈 잡아줄 거예요. 착 하시고 그대로 왼손을 입술 이제 조이시 파트예요. 꼭 앞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입술 옆에 있다가 양손 열어줄 거예요. 뭔가 쭉 끌고 오듯이 이때 오른손 위 왼손 아래로 걸으시면 돼요. 자, 이 순간 자 나나 슈 에나 그리고 오른발 타면서 원 앤 트로 올 거예요. 오른손 위 왼손 아래 있잖아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한번 두번 이때 보면 오른쪽 골로 빠지면서 한번 두번 다시 가볼게요. 정포즈 세븐 에인 슈 원 투 쓰리 에나 착 착 슈 에이 투 지 너를 위한 이 순간 쿵 앞으로 에나 쿵 쿵 하시고 그대로 착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손등 위로 보게끔 하시고 파 착 하나 둘 착 알 투 위로 올 거예요. 알 할 때 왼쪽 둥글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대로 돌려서 동그라미 만드는 듯이 V 만들 거예요. 알 투 위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때 갈 때 왼쪽 갈 때 왼발 밟으면서 왼쪽 오른쪽 쑤 열어줄 거예요. 하나 둘 쑤 다섯 번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쑤 다시 한 번 더 알 투 휘 그대로 오른손 내밀어서 컴온 하는 각 나오거든요. 거기 맞춰서 컴온 하면서 왔다가 한 번 두 번 오고 오른손 왼손 들었다가 떨어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알 투 휘 나 나 나 차 다시 올 겁니다. 여기까지 더 이쁘고요. 한 번 다시 가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에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속도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재생시켜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한 번 확인 다시 해주세요. 포즈 잡아주시고 six, seven, eight yeah one, two, three 너눈눈눈눈 쑤 a, two, z 너를 위한 이 순간 쑤 너눈눈 쑤 앤앤 두 번 쿵 1, 2, 3, 컴온 하고 내려왔어요. 그대로 들뜨는 기분을 이렇게 올 거예요. 짜작, 착! 했으면 그대로 무릎, 손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끌고 와서 골반 중심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내가 들뜨는 기분을, 오른쪽으로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들뜨는 기분의 남벽한 날씨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먼저 와서 들뜨는 기분의 완벽한까지 하시고 날씨까지 쿵으로 할 거예요. 다시, 완벽한 날씨까지 쿵. 자, 이때 골반, 제가 손을 오른쪽으로 치잖아요. 골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 날씨까지 착! 할 때 왼발 차면서 날씨까지 착! 자, 다시 한 번 더. 날씨까지 착! 그리고 그대로 걸을 거예요. 자, 에나쿠 짠! 하나, 둘, 에쿠 하시고 왼발, 오른발 걷고 왼발 나올 때 손을 착! 열어줄 거예요. 열고 그대로, 오마이갓! 이렇게 올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웬디쉬 파트 가볼게요. 뚜루룡 탕! 들뜨는 기분의 완벽한 날씨까지 쿵! 나나나나나 슉! 오마이갓! 하시고 마치 선물같이 하면서 오마이갓! 하고 오른발 나가면서 선물같이 하면서 두 번 칠 거예요. 위로, 아래로. 선물같이 이렇게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왼손 다 치면서 오른발 나갑니다.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쓸 거예요. 자, 원, 투, 쓰리, 아! 오른손으로 머리 넘겨주시면서 쓸면 돼요. 자, 원, 투 하고 왼발 나오면서 쓰리, 포! 앤 다리 모으시고 멈추었다가 타닥 하면서 꼬맹 밟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꼬맹 밟으면서 발이 이렇게 딱 들릴 거예요. 내 손은 이렇게 포즈. 주먹 쥐시고 주먹이 하늘을 보게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뚜룡탕 앤 쓸고 앤 쿵 짠 앤 완벽한 날씨까지 차고 왼꼬 택고 황 앤 선물같이 원 앤 투 앤 아참참 그대로 오른손으로 돌릴 거예요. 돌릴 때 몸 방향 바뀝니다. 이렇게 다시 슉 탁! 한 번 더 슉 탁! 하시고 그대로 또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오른손 왼손으로 머리 치면서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슉 탁!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슉 탁!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멘디쉬 파트! 멘디쉬 파트!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이, 시계, 세븐, 에잇! 투, 투, 스리, 포, 파이, 시계,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앤! 자, 다시 가볼게요. 원, 투, 앤, 스리, 포, 앤! 파이, 시계, 세븐, 에잇! 하시고 그대로 돌려서 차차! 하시고 따라란 따라란 오를 거예요. 왼손으로 짧게 오른손 길게 뻗고 반대로 바꾸면서 오른손으로 턱 셀 거예요. 제발 잘 이해할거지!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는 걸으시면서 종종종 종종종! 하고 이제 바로 예리씨 랩 파트 나올 건데요.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와서 들뜨는 기분에 완벽한 날씨까지 슈! 오 마이 가시! 눈은은은은은은의 산물같이 원, 앤, 투, 앤, 마, 자자! 돌리고 앤, 쿵쿵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하시고 I got, I got! 옷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란 따라란 하시고 오른발 차면서 왼발 끌고 오른발 차고 놓고 그대로 왼발 다시 한 번 더 세, 앤, 도로롱 한 번 더, 앤, 도로롱 한 번 더 갈게요. 세, 앤, 도로롱 이렇게 올 건데요. 툭 손을 이렇게 칠 거예요. 하면서 한 번 치고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I got, I got, 부술띠 이렇게 올 건데요. 치고, 쓸면서 빵! 올 겁니다. 치고 와서 그대로 다리 열리면서 바디웨이브 할 건데요. 이게 막 이렇게 깊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가주면 됩니다. 바디웨이브는 골반 뒤에서부터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I got, special day 하면서 원 앤, 투 앤, I got, 슈! 이렇게 쓸면서 바디웨이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탁 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저희가 따라란, 차라라, 슈! 앤, 슈! 치고, 앤, 웨이브를 이번에는 가슴부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오른발 치우면서 another day 하면서 오른손 돌릴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오른발 치우면서 한 번, 두 번. 왼발 들어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레디쉬 파트 7, 8, 2, 슈! 탁, 웨이브, 구멍에 짝! 하시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올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왼손 입술 옆에 두시고 이제 바운스 하나, 둘. 탈 거예요. 하나, 둘. 열어주면서 오른쪽은 중심.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인, 스티! 네개 건네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번 돌려도 돼요. 이거는 프리스타일이에요. 네개 건네, 착! 버리시면 됩니다. 네개 건네, 착!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바운스 시작! 바운스 앤 넘기고 앤, 네개 건네, 착! 하시고 너의 heartbeat, 착! 하면서 이제 바로 슬기씨 나올 건데요. 일단은 저희 웬디씨 파트부터 방금 했는 데까지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부터 할게요. 뚜루루, 탈, 뜨르르, 붕, 딴, 따란, 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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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앤, 차, 착! 고 앤, 선물 받지, 원 앤, 투 앤, 차, 따란, 돌리고 앤, 다이라몬,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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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걸, 아이걸, 아이걸 스페셜 데이, 누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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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짠,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 또다시 네개 건네, 착! 하시고 그대로 왼발 나가면서 왼꼬로 손을 착착하셨으면 양손 모으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긁어줄 거예요. 발 핏 자, 다시 왼발 가면서 발 핏 체! 다시 한 번 더 발 핏 체! 한 번 더 할게요. 착착 발 핏 체! 하고 그대로 오른손을 S자로 돌릴 거예요. S를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주세요. 스웩 체! 다시 돌려서 얼굴 앞이 지나가서 빡! 자, 이때 제자리 가시면 돼요. 스웩 체! 하면서 무릎을 제가 굽혀져 있던 무릎을 스웩 체! 펴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발 핏 체! 부터 할게요. 버리고 발 핏 체! 스웩 체! 하시고 그대로 이 오른손을 하나 머리 머릿살 이렇게 찍어줄 건데요. 왼쪽 오른쪽 찍을 건데요. 왼쪽 찍고 오른쪽 찍을 때 무릎 들어줄 거예요. 왼쪽 무릎 들어주시면 됩니다. 스웩 체! 하나 둘 하시고 손 이렇게 들어서 꺾어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스웩 체! 스웩 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눈빛 체! 볼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쓸고 앤 찍어줄 건데요. 이때는 왼쪽 살짝 측면 보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쓸 때 무릎 내려가면서 오른쪽 루타운 되면 스웩 눈빛 체! 찍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스웩 파트 하고 넘어갈게요. 치고 너의 핫 빛 체! 스웩 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눈빛 체! 그리고 바로 조이시 파트 나옵니다. 무릎 쩔 쩔 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착착착 쌓아줄 거예요. 눈 착착 차작 차작 하.. 손 모으고 왠 오 왠 하셨으면 한 번 더 손등이 바깥으로 가게끔 한 번 더 둥글게 올려서 쓸어주고 그대로 손 합장해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모아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왠일 때 눈눈눈퉁 앤 어깨 치고 쓸고 이렇게 기도 만들고 오른쪽 어깨 칠 거예요 어깨 치고 그대로 원래는 이제 아이린 씨가 앉아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봐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무릎만 살짝 굽힌 채로 왼쪽 어깨 빼주시면서 왼쪽 어깨 빼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빼주시면서 왼쪽 어깨 빼주시면서 왼쪽 어깨 쭉 자 이렇게 왔어요 쓸고 차 치고 그대로 머리 쓸어줍니다 머리 쓸 때 왼발 나오면서 왼발 오른발 하나 원래는 아이린씨가 내게 주고 싶어 하면서 왼쪽으로 이동되고 슬기씨가 중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센터 파트니까 왼발 오른발 그냥 중앙에서 계속 두 번 밟아줄거에요 손은 뺐다가 끌고 올건데요 골반으로 이때 새끼손가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올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 쓰는거에요 이거 좀 쉬워요 쓸고 왼호왼 쓸어주고 확장하고 앤아쓰고 앤추 왼발 오른발 끌고와서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 슬기씨 파트 눈빛 최 가는 것부터 가볼게요 치고 너의 발빛 최 스웩 체 내 눈 내내 뚜룽투룽 눈빛 체 앤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따란다 슈우 어깨 치고 한 번 더 끌고 왼발 오른발 오른발 끌고와서 한 번 더 자 하셨으면 그대로 it's my day 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때 오른손을 치고 원래 다른 센터 파트가 아닌 사람은 다리만 가는 친구분들 이제 아이씨 애기씨 다리만 가고 이제 웬디씨랑 조이씨는 손을 이렇게 올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데 그 슬기씨 같은 경우는 한 번 치고 버리고 치고 버리고 치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치고 버리고 치고 버리고 양손 치고 버릴 거예요 자 이때 오른손 한 번 치고 이어서 왼손 치고 이번엔 양손 칠 거예요 왼발 밟으면서 it's my day 발이 발이 이렇게 올 건데요 왼발 밟으면서 쿵 치고 오른발 밟으면서 쿵 치고 왼발 한 번 더 밟으면서 양손 퉁 치고 몸 방향 벗기면서 오른쪽으로 골반 왼쪽 골반을 한 번 두 번 빼줄 거예요 파리파리 할 때 이때 양손 한 번 두 번 돌려줄 거예요 파리파리 하시고 그대로 손 밑으로 한 번 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열고 가슴 칠 거예요 원 투 쓰리 볼 겁니다 이때 발 오른발 밟으면서 원 투 쓰리 고개 같이 원 투 쓰리 그 다음 왼쪽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저희 그러면 아이디씨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왼발 오른발 시뻑에 쿵 슈 반 뚠뚠 쿵 쿵 쿵 따라라란 하시고 바로 왼디씨 파트 나와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으로 올 건데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으로 저희가 이렇게 무릎 쓸어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이번엔 손바닥 바깥으로 그렇게끔 열어줄 거예요 파이 씩 손 끝에서 모아주시고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이때 다리는 편하게 그냥 살짝 걸으셔도 되고 요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쿵 하시고 앤 애 캠미둥이 어 는 는 에이 후렴고 다 할거에요 자 저희가 어 왼디씨 파트 한번 더 하고 이제 후렴고 다 나갈건데요 여기서 쓸어줄게 그냥 하나 있으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한 번 더 가고 뗀게 상태부터 모아주시면서 더 가고 그대로 다리 열면서 앤 숫자 1 만드시고 원 앤 I can 툭 옆으로 놓으시면서 왼쪽 구면에서 이렇게 놀란 듯이 주먹 쥐고 놓으시면 돼요 눈을 쿵 짜 슝 한 번 더 I can 눈을 쿵 짜 놓으시면서 바로 나 빠빠라 갈 거예요 빠빠빠라 하면서 골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빠빠빠라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 손등 위로 빠빠라 천천히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I can 눈을 위 코 빠빠빠라 빠빠라 칠 거예요 치면서 왼발 끌고 와요 끌고 온 그대로 왼발 쓸면서 저희가 또 동작을 따라 할 거예요 쓸고 오른발 나갑니다 쓸고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 들어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낙힛 눈을 위 고바빠빠라 빠빠바라 치고 왼발 가면서 쓰면서 웨이브 가슴부터 웨이브 들어가요 쓸고 그대로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 들어주면서 주먹 다시 한 번 더 슬고 주먹 펼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빡빡빡아 갈게요 그래서 주먹 들고 내리고 그만 빡빡빡아 손 내리면서 빡빡빡빡 바로 지금요 자 왔어요 그대로 끌고 오시면서 손 기도하듯이 지금요 엉덩이 내리려줄 거예요 이렇게 왼발 밟으면서 한 번 두 번 돌릴 거예요 하고 그대로 오른발 가면서 왼발 들 거예요 이렇게 세 번 차줄 거예요 이때 손은 올 거예요 한 번 다시 빡빡 red 빡빡빡빡 빡빠밤 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빡빡빡빡빡 빡빠밤 두 번 뒤로 빡빠밤 다리 어떻게 해? 세 번 차고 그대로 오른발 왼발 걸으면서 옆으로 돌 거예요.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오른손을 눈썹에 올리시고 왼쪽 골반을 업 앤 상태에서 다운 다음 조절입니다. 두 번 내려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왼손 열면서 자리가서 오른손으로 쓸고 왼손 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뜬 뜬 추주 탐탄수 인창 앤 돌리고 치고 바로 지금이야 It's my birthday 돌려서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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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시고 그대로 무릎 다운 하면서 잡으면서 First day 갈 거예요. 손을 무릎 머리 열 거예요. First day 열 때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 들어 줄 겁니다. First day First day 올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슝 앤 차게 오른손 왼손 자 다리는 First day First day First day 바로 지금이야 그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First day First day 지금 지금 들고 이하 내려줄게요. 지금이야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골반 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업 자 지금이야 하시고 오른발 나가면서 손을 두 번 돌려줄 거예요. 파리 자 그래서 파리 근데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파리 발끝에 놓아주면서 파리 팍팍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한 번씩 이렇게 쳐줄 건데요. 팡팡 팍팍 팍팍에서 들이듯이 갈 거예요. 착착 하시고 왼발 밟으면서 왼발 오른쪽 그 다음 왼발 긁으면서 샴페인 한 번 두 번 긁어줄 거예요. 샴페인 그대로 착착착 발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First day 여기서 놔볼게요. Cool First day First day 바로 지금이야 쿵 파리 파 샴페인 자 자 저희가 쿵쿵 앤 착착 하시고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둘 한 번 둘 갈 거예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돌려서 세븐 앤 원 two three four five six 세븐 앤 자 가슴 퍼피 두 번 투 투 해줄 거예요. 팡팡 하시고 오른쪽 왼쪽을 고개 한 번씩 한 번 두 번 빠바바빠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바바빠 다시 하면 끝입니다. 자 한 번 다시 뒷부분 가볼 거예요. First day 하는 거 Seven 앤 쿵 First day First day First day 바로 지금 이 야구 파리 파 파 샴페인 퉁퉁 뜨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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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쿵쿵쿵 쭉앤 짜자자잔 까지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제 진도 속도가 여러분들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실제로 그리고 이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지치겠지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의 배속을 조금 느리게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이제 튜토리얼 참고 영상 보시면서 음악이랑도 한 번 마쳐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